성만아! 형! 형! 성만아! 보고싶었습니다 잠시만 계시오 오빠! 오빠 괜찮습니까? 일하면 괜찮다 대협호 오빠! 좀 정말로 화냐하면 재미없을지라 누구요? 이게 내군요 변혜강이 아닌가 자세히 반성군자들을 묶으라! 숫자고로 움직이시니 움직이지 못하네 내가 못 가해! 내가 못 가해! 양전히 있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것이 없으니 잡혀간대 두려울것이 없다 잘못한것이 없다 형님!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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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준기씨는 동갑내기 친구라서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선임에 위치해서 저희가 연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대생활로 돌아가서 특전사에서 자대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개급으로 돌아가는데 보는데 있어서 저보다 3개월 먼저 하신 경험을 경험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연습 때는 서로 이제 같은 동등한 배우 입지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먼저 뮤지컬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있고 상당히 동료로서 또 선임으로서 선임이 후임을 대하듯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의 생명형이 한 2주 조금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저희 배우들 다 이렇게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좋은 작품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1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 ésus